085-6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 은. 는 동산은 2002년 디오스텍으로 설립되어 2005년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2009년 차바이오텍을 흡수합병하며 상호명을 차바이오앤디오스텍으로 변경하였다가 2014년 광학사업부를 인적분할하고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 동산은 국내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의 다수의 종속회사를 보유한 글로벌 바이오테사로 병원의 의료서비스, 세포치료제 연구사업 및 제대혈, 줄기세포보관사업 등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종합의료업체임. 기업개요-2002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제대혈보관, 줄기세포 연구 및 세포치료제 개발과 엔타이 에이징 관련 서비스 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2019년 호주, 미국 소재 시티 퍼틸리 클레이턴 타이 엘티디, 메티커 바이오테날러지, 임 등의 신규 설립의 다수의 종속기업 보유함-2017년 싱가포르 현지에서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SMG의 주식을 자회사, 주, 차 헬스케어를 통해 취득, 동남아 지역 진출 교두보 마련 재무 대시병원 및 의약품 제조 판매 매출과 서비스 매출의 호조, QAF와 제대혈 채취 및 보관과 의료기기 및 시약 등 전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병원 매출 원가율 상승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나 외환 관련 이익 증가 및 파생상품 평가 손실 감소로 순손실 폭은 축소 대시 미국 자회사의 CDMO 생산 및 주력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진행, 병원 및 의약품 제조 판매 매출 확대 등 전 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외형 신장 및 수익 개선 기대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차바이오텍의 시가 총액은 6,96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차바이오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4위 입니다. 차바이오텍의 상장 주식 수는 5,626만 8,318주 입니다. 차바이오텍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차바이오텍의 퍼은 n-a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8.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7.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10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7원이고 추정 EPS는 n-a 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2배 6,4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퍼센트 사인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 이며 목표주가는 n-a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8번지억원 마이너스 24억원 7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24번지억원 마이너스 342억원 마이너스 218억원입니다. 차바이오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3번지 56%이고 유보율은 1578.2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2 마이너스 0.39% 상승입니다.